지난 5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혹을 샀던 일명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기억하실 겁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최근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변은 이번 소송으로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혐오를 반대하는 표현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 5월 소수자 혐오를 반대하기 위해 학교 채플 시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신대 측은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학생들을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 5명에게 각각 정학 6개월, 흔신 사회봉사, 엄중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